전통의 일을 안지 않아 먹고 있는거냐? 씹먹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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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할까봐 지금 빨리 역대속결을 먹어야 되는데 아 나온거 같다 팀 진짜 창렬인데 지금 역대급으로 안나왔는데 진짜 야 나 큰일내중가 있었다 앰 뭐야 씹봐 달려가자 일단 아 뭐하냐 아 나 뭐하지? 아 진짜 미안 아 솔직히 병신질했어 아 솔직히 병신질한거 같애 진짜 궁이 있는줄 알았어 아 이거 진짜 미안해 아 솔직히 미안 아 솔직히 미안 아 아 아